포덕교화 기본원리 1. 연역개요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이시다. 천도와 인사가 상도를 어김으로써 천지신명들이 모여서 3개의 혼란과 인류와 신명계의 거백을 구천에 하소연함으로 구천상제께서는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오셔서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3개 대권을 주재하시고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바로잡아 3개를 개벽하고 성경을 열어 비겁에 쌓인 신명과 재겁에 빠진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전주모학산 금산사 3층전 미륵금불에 임하셔서 30년을 계시다가 2조 고종 8년 10미년 9월 19일에 전북 정읍군 덕천면 신원리 강씨 가문에서 인간의 모습을 빌어 강세하시니 존오가 증산이시다. 강증산 성사께서는 2조 마렵에 극도로 악화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도탄기를 당하여 해원상생의 도리를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고감민과 사회적 지상 낙원이 실현되어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40년간에 걸쳐 인쇄에 선포하시고 구천상제님의 위로 화천하셨다. 강증산 성사의 종통을 계승받아 종단을 창설하신 도주께서는 경남 하만군 칠서면 회문리 조씨 가문에서 탕강하시니 존오는 정산이시다. 도주 조정상께서는 부조 전례의 배일사상가로서 반일운동에 활약하시다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고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하시어 동지들과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도력으로 구국제세할 뜻을 정하시고 입산수도 중 강성상제로부터 종통 계승의 개시를 받으셨다. 도주 조정상께서는 구천상제님의 개시에 따라 망명 9년 만에 귀국하시어 전국 명상각지를 두루 다니시며 수도를 마치시고 외정 당시 1925년 4월에 전북 구태인의 도장을 건설하시고 종단 무국도를 창도하셨다. 의류년 8월에 광복을 맞이하여 부산의 도본부를 설치하시고 도명을 태극도로 계칭하여 내려오던 중 도주 조정상께서는 1958년 무술 4월 24일에 유명으로 종통을 현 도정께 전하시고 화천하셨다. 유명에 의하여 종통을 계승받으신 도정께서는 1969년 4월에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도중앙본부를 건립하고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어 우금에 이르고 있다. 요약 대순진리회는 상도를 잃은 삼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천지신명들의 호소에 의하여 구천상제께서 인세해 내려오셔서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시어 광구천하 하시려고 해원상생의 도리를 인계에 선포하시어 이에 수반된 대공세를 40년에 걸쳐 마치시고 화천하셨으며 도주께서는 부조전래의 배일사상가로서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도력으로 구국재생할 뜻을 정하시고 입산 수도 중 구천상제님의 계시로 종통을 계승받으셔서 구천상제님의 유지인 해원상생의 도리를 종교적 법리로서 정신개벽과 인간개조로 지상천국건설을 목적으로 종단을 창도하셨으며 1958년 4월 24일에 도주로부터 유명으로 종통을 승계받으신 도전께서는 1969년 4월에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도중앙본부를 건립하셔서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해원상생 해원상생은 전세계의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이다 전세계 인류의 화평이 세계개벽이요 지상낙원이요 인간개조이며 지상신선이다 인류가 무편무사하고 정직과 진실로서 상호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부상조의 도덕심이 생활화된다면 이것이 화평이며 해원상생이다 1. 병세 전인류는 병들어 있다 병든 환자는 명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구천상재께서는 3계대권을 주재하시고 멸망지경에 도달한 전인류를 광제하시려고 인세에 대강하셔서 병세의 원인을 진단하시고 해원상생의 도리로 치료방법을 상세하게 교훈, 교법, 권지, 예시 등 천지공사로 인계에 선포하시고 상계의 천전재위에 임호하셔서 3계를 통찰하시고 인자와 의자를 도우신다 상재께서는 세무충, 세무요, 세무요를 천하의 대병이라 하시고 병유대세하고 병유소세인데 소병에는 혹 유약이나 대병에는 무양이라 하시고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 도통진경에 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가 대병의 약이라고 하셨다 2. 사회국가 인류의 소집단을 사회라 하고 각족 속의 대집단을 갖기에 국가라고 한다 국가사회란 충효열을 강령으로 하여 인의의 지신으로서 이루어진 각족 속의 집단이다 국가사회가 이루어진 그 근본이 없어진다면 모두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원, 형, 이, 정은 천도지상이요 인, 의, 예, 지는 인도지상이라고 예부터 성현들이 일러왔다 국가사회가 안정되고 전 인류가 화평하려면 음양합덕 만유조와 차제의 도덕인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부모에게 효도, 나라의 충성, 가정화목, 서로 간의 신의가 있어야 한다 구천상제께서는 어느 족속의 인류이건 간에 밉고 고음의 차별 없이 한결같이 다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상제님의 손으로 한동기, 형제를 이루었으니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평하여야 한다 3. 충, 효, 예 국가는 고대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우리의 조국이다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사회문화 도덕은 역사를 따라 그 발전사를 갖고 내려온다 우리 역시 이것을 계승받아서 종교로 삼고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켜서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한 조국당에서 같은 혈통으로 태어난 한 혈육동기, 형제들이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내려온 조국은 우리의 국가이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집이다 우리는 조국인 우리의 국가를 아끼고 혈통을 같이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사랑하며 화합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인류는 조국 없이 생존할 수 없고 조국 없는 인류가 있을 수 없다 조국은 나를 낳은 부모보다도 중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옛 성연들도 충직진명이요 효직할력이라고 하였다 충성이란 국민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도덕을 준행하며 맡은 바의 임무에 충실하고 상호 이해로서 융화단결하여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다 효도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행하는 일이다 우리는 부모님의 뼈와 살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님의 상고의 고통이며 어렸을 때 마른 자리 갈아가며 키워주신 정성과 남의 자식 못지않게 해주시려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키워주신 그 은덕은 하해와 같다 부모님의 은덕을 만분지 일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각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봉행하고 마음 편안하게 하여 드리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보은일 것이다 예도는 오륜 중에 하나로 부부유별이란 남녀간의 예도가 구별되어 있어서 남자는 남자의 예도를 행하고 여자는 여자의 예도를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남녀간의 예도는 구별할 수 없이 서로가 상실하고 있다 청기하강 지기상승지기의 생성변화지리로 만물이 화생하고 춘하추동 사시지기로 만물이 생장 육성하듯이 부도부덕으로 구별된 남녀간의 예도로서 인류의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충, 효, 예도가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이니 이것으로서 수도 수행의 훈전을 삼고 힘써 닦고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결론 구천상제께서 40년간에 걸쳐 행하신 발을 기록한 서적이 정경이다 정경의 교훈, 교법, 권지, 예시 등으로 연훈을 조차 여러 방편으로 행하신 일이나 말씀이 충, 효, 예도로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불치의 대병을 완치한다는 일들이다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유교나 불교와 하 등의 관계없는 해원상생지리인 우주자연의 법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화목으로부터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이룩하는 데 있으니 서로가 원망함이 없이 이해하고 융화단결을 제1의 신조로 한다 3. 훈해와 수칙 1. 훈회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은 일신의 주인이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 사심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심은 무력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됨이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하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서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라 2. 언덕을 잘 가지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은 도심의 자추라 나의 선악은 말에 의하여 남에게 표현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남 잘되는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왕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화와 복은 언제나 언덕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을 특별히 삼가하라 3. 척을 짓지 말라 척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를 거스르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인즉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 양순, 겸손 사양의 덕으로서 남을 대할 때 척을 짓지 않도록 하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라 함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여 저버림이라 함은 잊고 배반함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으로서 천지보운의 대의를 세워 인도를 다하고 보명과 안주는 국가사회의 은혜이니 환심봉사의 충성으로서 사회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보본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본교포덕으로서 제도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서 직분을 다하라 5. 남을 잘 되게 하라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의 기본얼리요 구제창생의 근본이념이라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협력이 되게 하라 2. 수칙 1. 국법을 준수하며 사회도덕을 준행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하여야 함 2. 삼강오류는 음양합덕 마녀조와 차재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격리로서 섬기고 수화를 애휼 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서 할 것 3. 무작위는 도인의 옥조니 양심을 속임과 혹세몸이 나는 언행과 비리, 괴려를 엄금함 4. 언동으로서 남의 척을 짓지 말며 후위로서 남의 호감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을 모름을 괴이치 말 것 5.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 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나갈 것 포덕교와 기본원리 2. 1. 상생의 법리 상제께서는 광구천하 광제창생의 대의로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종교적 법리로 화민정세하여 보구간민과 사회화합 나아가서는 세계화평을 이룩하시려고 인세해 대강하사 전대미증유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시며 이에 수반된 삼계공사를 행하셨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여기에서 종교적 법리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깨달아 나가야 한다 이 본질적인 법리를 모르고 보면 포덕천하의 대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의 원안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각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망고의 원안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성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선천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참화의 원인이 삼각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한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원인적인 모순의 삼각지리를 해소하고 상생의 도로서 성경을 여신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보아 삼계공사를 행하신 가장 큰 종교적 법리는 상생의 도 곧 상생의 도의 법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세계에는 모든 사물이 도위에 어그러지고 원안이 맺히고 쌓여 그것이 마침내 삼계의 재앙으로 가득 차 진멸의 위기에 처한 세계를 뜯어고치는 공사의 처방이 바로 상생의 법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상생법리는 남 잘되게 하는 것이 곧 나도 잘되는 길임을 자각해 하신 협동의 원리이기 때문에 공존공용의 평화의 윤리라 할 수 있다 이 상생의 도의 오묘한 진리를 다 표현하기 어려우나 대략 크게 나누어 보면 해원상생과 보온상생으로 구분된다 1. 해원상생 선천수만 년 동안 상극이 인간 사물을 지배하여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긋나서 원안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서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켜 드디어 세상을 폭파할 지경에 이르러 상제께서 삼계공사를 행하사 극에 달한 신계와 인계의 원안을 풀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원안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리를 마련하여 인간을 개조하여서 세상을 화평되게 섬미하셨다 여기서 해원상생의 대의를 좀 더 부연하면 인간은 자기 도량에 따른 기획의 설계가 의욕의 발동이다 그 의욕의 발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기획과 설계의 행동이 의욕의 발동인데 이 인간의 의욕이란 제한이 없어서 허영과 야망으로 넘쳐 허황된 꿈으로 사라지기 쉽다 이와 같이 허황된 꿈으로 화하면 드디어 실망과 후회는 물론 자기도 남도 원망하게 되어 한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생사 전망에는 협동도덕이 기본이 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인간의 의욕 발동을 반성하고 조정하여 수십 연성으로 허영과 야망을 경계하고 분수에 합당케 하여 후회 없이 하는 것이 해원의 묘사이다 즉 서로가 분수를 망각하고 허영과 야망으로만 일관하게 되면 급기야는 피해를 입게 되어 원망이란 척이 생겨 풀지 못할 원안을 맺게 된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해독을 끼치거나 언덕을 베풀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가 된다 상제께서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다 남에게 원억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감난이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감난이라 등등의 말씀은 해원상생의 윤리를 생활화하여 실천토록 하신 것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이와 같은 해원상생의 윤리를 천하만민으로 하여금 생활화하여 실천케 해서 온 세계에 상생의 화평세계를 건설토록 하셨다 2. 보은상생 나라는 존립을 생각해보면 사람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일거일동에 지은필보하려는 마음이 생암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자애와 형제 친척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 이웃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국가의 보호와 사회의 신의를 받아 비로소 사람된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은히어린 사회를 떠나서 삶을 영유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은히의 인과에서 삶의 근원을 깨닫고 내가 그로 인하여 자랐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원천을 살피어 사람이면 마땅히 그러한 은혜를 알아야 하며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보답해야 된다는 보은의 인생관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어떠한가 상제께서는 선천에서는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 인륜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침내 왕기군자무도 왕기부자무도 왕기사자무도 세무충 세무요 세무열 시고 천하개병이라고 진단하셨다 또 상제께서는 배음망덕은 신도에서 허락치 않는다 하시고 설령신을 부인하거나 박대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자손을 둔 신은 황천신이니 하늘로부터 자손을 타내리고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은 중천신이니라 하시고 또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설령신들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태어난 몸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은 사람이 설령의 음덕으로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에 출생한 소중함과 또한 생이 비롯되미 신계 곧 하늘에서 기인된 종교함을 자각해하여 보은 법리를 일깨워 주셨다 여기서 보은상생의 대의를 좀 더 부연해 보면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대은이니 성경신으로서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존재, 지위,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의 대은이니 사회 공동복지를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강령과 번영은 국가의 대은이니 성충을 다하여 헌신봉공하고 생장양육은 부모의 대은이니 효성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교양육성은 스승의 대은이니 익혀받은 학식으로 국가사회에 헌신봉사하고 생활의 풍성은 직업의 대은이니 충실금면으로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만은의 육대강령에 대한 보은을 생활화하여 보은상생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천하개병의 세상은 치유되는 것이다 라이AAA bats 리액션 무조건 윗 이수 윗 dr 믿고 고 고 민 인비